네 그리고 마지막 고리전 청년의 약속에 익산지대 김연씨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에 두 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역사 인사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4년 대한민국 향토 가요제 조카 공연의 MC 황정현 그리고 차연의 시즌의 여러분 대단해 청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수 아멘 잊지 않으리 이 세상이 다한 그 날 아직 널 우리의 사랑 세상이 힘들고 이 바람이 내가 저 저 여행 약속 긴 약속 잊지 않으리 이 세상 다한 그 날 아직 자 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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